우와 원래 이 길이야? 아니요 우리 길이 원래 겨우 맨날? 우와 씨 부산부석 하시던만한데?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우와 야 나 씨 완전 초기화 된 거 같아 우와 야 무슨 망해 하면 UCI 코스냐? 야야야야야 오우 씨 야 씨 뭐 언제 우리가 다니는 게 좋았냐? 우와 씨 에어 우와 우와 오우 씨 이거 펜치한 게 아니고 일단 예쁜 자연을 보면 좋지 않니? 어? 좋지 않아? 왜 말랐어? 다 왜 말랐다 다 공평 기계 팠다 이게 한번 여기 가봐 아 씨 가 하하하하 그냥 가 밑에 깨진단하겠지 씨 아니 밑에는 복숭아 꽃 이건 뭐야 그러면 위 꺼? 벚꽃 아냐? 벚꽃은 떨어졌잖아 니나 나나 진짜 문제다 그렇지 오우 씨 오우 씨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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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시 다시 야 내려가 짤어 어 어 아니 여기 랜딩이 좋다니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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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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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걸 없는데 심리적으로 왔고지 어이 야이 간만에 내려가네 우왁 우왁 원래 너 절로 내려갔잖아 왼쪽으로 이상한 길로 당겨 사진 찍어둬? 아니 가 가 가 가 사진 한 번 찍으려는게 아니야? 몰라 씨유 어우 나 클리 신고는 이제 여기 못 따라다니겠다 여기였나? 어? 야 야 어디로 들어가야되지? 아니 왜그래 우와 쫄았어 씨 우와 안 내려왔어? 어 못 내려왔어 씨 그렇지 돌 홈 보니깐 그런거야 어 우와 우와 쫄았어 우와 쫄았어 우와 야 이거 씨 부산에서 타면서 너무 약해졌는데 백숙이 잡아 백숙이가 그 씨가 돌 굴려 놓은거 아냐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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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 흔적 그대로 있다 야 형들 여기서 올 때마다 쫄린다 우와 야 이거 진짜 못 지나가게 해놨네 이거 때문에 완전히 우와 씨 여기 쫄리는게 아니고 안 타본 사람 혼자 잘 타도 타라고 하면 섬프해 우와 돌이 그게 멘탈이지 뭐 타보면 막상 별것도 아닐 수 있는 어 어 톡 찼데 그때 흘러내렸어 부딪쳐갖고 그게 지금 한 오 씨 우와 폰 주말에 10cm 밖에 안됐는데 야 오늘 쉽지가 않겠어 우와 씨 으흐흐흐흑 와 여기에서 어쩔까 그때 쉐프트 여기서 뒤집어졌을걸? 우와! 우와 씨! 우와 나 사람 많이 약해졌네 오늘 가 가 가 가 내 뒤에 찍고 있어 그냥 가 우와 씨 오늘 무섭다 무서워 여기서부터 터나 와! 오! 야 씨 오늘 왜이래 우와 무서워 씨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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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 납소 그 으 으 유언 장과 요지 안가 욕 좀 안 넘어가는 거 근데 3발이 타고 넘어가지 야 씨부 세발이 아타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씨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 주행감이 야씨 안양이 이렇게 위험한 데였어 오우씨 우와 야 클립화 끄는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안 되겠다 오우 저거 뭐야 뭐야 우와 와 원래 이 길이야? 아니요 우리 길이 원래 겨우 맨날? 와 씨 부산 부산 하시던만 한데?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야 나 씨 완전히 초기화 된 것 같아 우와 야 부산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우와 오 깜짝이야 야 씨 와 해선이 인정 야씨 이거 모르겠어 형 부산이 쉽구나 어? 형 부산이 힘은 드는데 위험하지 않으면 우와 위험해?